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문명학부에서 인도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근표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주제가 암베드가르여서요. 사실 저는 암베드가르와 인연이 많고 그래서 직접적인 인연이 아니라 연구 주제에 관한 인연이 많아서 굉장히 암베드가르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행복해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뭐 암베드가르의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암베드가르에 관한 강의만 1년 내내 개최를 해도 할 얘기를 다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딱 특정 주제만을 제가 잡아서 하려고요. 암베드가르 인생 역정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 저는 양복과 넥타이 라고 생각합니다. 양복과 넥타이가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강의 중에 아 저래서 저런 주제가 나왔구나 하실 수 있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제 암베드가르는요. 1891년 마디아프라데시 모우에서 탄생했는데 불가촉 천민 카스트로서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촉 천민으로서는 인도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과 영국에서 학위를 받은 그런 뛰어난 인물이죠. 콜롬비아 대학교 런던 경제스쿨 영국에 있는 법학원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하고 많은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중요 활동을 꼽아보자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물 마시기 운동과 관련된 마와드 투쟁. 사원에 들어갈 권리를 불가촉 천민에게도 달랐던 사원 출입권 투쟁. 그다음에 불리선거권을 획득해서 불가촉 천민의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다음에 이제 인생 말년에 인도 헌법을 기초해서 오늘날 인도 헌법에 토대를 만든 말하자면 인도 헌법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고요. 인도 초대법무부 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의 순서는요. 양복과 넥타이의 상징성을 먼저 좀 살펴보고 불가촉 천민의 권리운동을 어떻게 전개했는가 어떤 테마로. 그다음에 이제 불가촉 천민의 정치적 결정권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다음에 헌법기초위원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불교로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다섯 개의 테마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강의 방식으로서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세 개의 주제 강의를 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머지 두 개의 주제 강의를 한 다음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양복과 넥타이가 왜 안베드카르 인생 역정의 상징성을 갖는가라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있는 사진들을 좀 보면요. 간디 사진입니다. 간디가 영국 인도에서 태어나서 학업을 마치고 영국에 유학 가서 돌아와서 변호사 자격증 따서 아프리카에 가서 활동할 때까지의 복장이 양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무색인종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인도로 돌아와서 민족주의 운동을 추구하면서 주로 입었던 옷은 도띠라고 하는 이런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가리개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이 허리 아래만 입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된 모습은 영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상징하고요. 이것은 이제 인도가 주체적인 삶을 인도의 전통을 유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반영국적인 한거의 표시로 이런 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간디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사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늘 네로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인도 초대 총리를 역임했던 자화할랄레루입니다. 독립운동의 초기에 간디가 활동하기 초반 무렵 그 무렵에 같이 활동을 하던 사람은 모띠랄레루죠. 이 모띠랄레루와 어머니, 그 다음에 그 아들 자화할랄레루 여동생들 두 명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 아버지 모띠랄레루도 그렇고 자화할랄레루도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있지만 독립운동의 간디가 전면에 등장한 이후에 인도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복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도 전통의상을 입은 모습으로 네로이고 수바스 찬드라보세 혁명운동을 했던 사람의 모습이죠. 이렇게 다 의복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암베드가르는 원래 불가촉 천민이기 때문에 상층 카스트처럼 이렇게 제대로 갖춘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입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린이를 위한 싱거 버린 사람들의 입는 사파 하나를 가져왔는데 불가촉 천민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상의도 없습니다. 이 하의만 조금 말하자면 간디가 입은 옷 같은 이런 옷만을 입게 되고 상의를 입거나 번듯한 옷을 입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헐벗은 상태에 이런 모습으로 살던 암베드가르가 이제 유학을 갑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콜롬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인도에서는 학교 다닐 때 일단 공공우물에서나 수도시설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불가촉 천민들은 거기서 물 마시면 그 수도가 오염되거나 우물이 오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갑니다. 그렇게 어렵게 교실에서도 제대로 된 의자에 앉지 못하고 따로 복도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럴 만큼 차별을 받아서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살았는데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보니 친구들이 물도 나눠주고 밥도 같이 먹고 어깨 동무도 하고 이러고 다녔어요. 암베드가르하고. 그러니까 암베드가르 입장에서는 인도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면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불가촉 천민으로 살지 않겠다. 서구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서 나는 산업화된 진보된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인도로 돌아오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모습들이 간디나 내로는 어릴 때 사진도 있고 그렇지만 암베드가르는 그런 거 없어요. 어릴 때 그런 사진을 찍을 만한 여건도 아니었고 그래서 제2사파를 가지고 온 건데 암베드가르 같은 경우에는 이 헐벗고 굶주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영국에서 활동할 때처럼 중부할 때처럼 친구들과 같이 밥도 나눠 먹고 빵도 나눠 먹고 물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의 상징이 넥타이와 양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암베드가르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찍힌 사진에도 인도에 돌아온 이후에는 양복과 넥타이를 착용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간디가 양복을 입고 다니다가 인도에 오면서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인도의 농민들과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런 가난한 농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 것과는 달리 암베드가르는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다가 번듯한 차림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으로 인도의 카스트주의 특히 불가척 천민에 대한 차별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여기는 영국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간디가 이렇게 됐고요. 암베드가르는 카스트 제도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양복과 넥타이를 입게 된 그런 상징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대통령이 됐던 아젠드라 뿌라사드라든지 그다음에 독립운동 간디와 함께했던 마울라나 아자드라든지 빠떼리라든지 수바스 찬드라보스에 전부 양복에 넥타이를 맨 사람은 없습니다.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 간디가 입었던 허리 가리개 보통 도띠라고 하는데 여기는 위에 좀 뭐를 걸쳐쳐 스카프를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허리 아래만 가리는 그런데 지금 인도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헐벗은 모습은 아니고 이런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꾸루타 빠자마 같은 건데 약간 이런 도끼 같은 거를 걸치기도 하고 지금 집권당의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베드가르는 이런 전통적인 의상을 거부하고 늘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상태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인도에서 불가족 천민으로 태어난 암베드가르는 암베드가르 입장에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항구하고 그것을 개선해서 불가족 천민도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고 싶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염원이 암베드가르의 넥타이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인데요. 두 번째 테마가 불가족 천민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제 영국에 미국에 처음에 갈 때 장학금을 받아서 갖고 바로다 왕국의 지원으로 돌아와서 장학금만큼 바로다 왕국에서 일을 맡아서 해주기로 했는데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불가족 천민이어서 군사관으로 들어갔어도 아무도 말도 안 하고 같이 물도 못 먹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불가족 천민운동을 시작한 것은 1927년 무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물 마실 권리를 위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마실 권리를 달라고 투쟁한 역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어떤 데에서도 먹을 거가 부족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권리 투쟁이 일어나지만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 마실 권리 달라 투쟁한 역사가 있을까요? 제가 전 세계 역사를 다 뒤져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베트카르가 1927년에 이제 물 마시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불가족 천민들은 기본적으로 물을 마음대로 우물에 가서 기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뒤에 잠깐 보시면 이게 사파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어느 집에 가서 물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하면 바로 컵에다 이렇게 물을 손으로 건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비로운 힌두가 이렇게 물을 쏟아주면 손으로 받아 마실 수 있어요. 우물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물을 깃지만 불가족 천민들은 물을 깃지 못하고 옆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자비로운 아주 마음씨 좋은 힌두가 물을 기러서 이 항아리에 조금 부어주고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족 천민은 늘 목마릅니다. 그래서 불가족 천민들이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투쟁을 했는데 1927년에 마하드시에서 차우다르, 초우다르, 짜다르 이렇게 써 있던데요. 그 저수지를 불가족 천민도 공공저수니까 저수지니까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힌두들이 불가족 천민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암베드까르가 많은 불가족 천민들을 이끌고 행진해 가서 저수지에서 그냥 이렇게 물 한 모금 떠서 마셨습니다. 나머지 불가족 천민도 다 같이 여기서 물 한 모금 떠서 마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불가족 천민의 손이 닿은, 입이 닿은 이 물은 이미 이제 오염돼서 힌두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물을 마시면 같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불가족 천민이 저저수지 접수한 거죠. 접수했어요. 그런데 힌두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다음날 정화 의뢰라는 걸 합니다. 정화 의뢰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반짝아비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섯 가지 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유, 소똥, 소오줌, 허드 이게 이제 치즈되기 직전에 응고된 그런 모습이죠. 허드, 그다음에 기, 지방 성분이 많은 이 소에서 나온 다섯 가지를 이제 반짝아비아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를 저수지에 던지면서 정화 의뢰를 해요. 그래서 다시 힌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저수지로 만들고 불가족 천민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인도 사람들이야 그게 이해가 쉬울 거지만 인도 이외에서 구경하는, 바라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요. 불가족 천민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마신 물이 오염됐다고 소똥하고 소오줌하고 던져가지고 물론 그냥 던지는 건 아닙니다. 이 우유, 기, 허드에다가 소똥하고 소오줌하고 넣어서 이렇게 개가지고 항아리에 넣고 저수지에 이렇게 띄우면서 이제 만드라를 얹고 그렇게 해서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서는 그 만드라의 위력이라든지 소의 소가 신성하니까 신성한 소에서 나온 다섯 가지가 상당히 신성한 것이겠지만 외부인의 눈에 보면 사람이 마신 물이 오염됐다고 소똥 던져서 지금 정화하는 그런 양상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말이 되라고 얘기하지만 인도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불가족 천민들이 행진해서 물을 마시면 저 다섯 가지 넣은 항아리 던져서 만드라를 보고 정화하고 그래서 불가족 천민들이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서 이게 한 6, 7년간 투쟁을 하다가 겨우 사용권을 얻게 되는 그런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인도의 불가족 천민들이 학교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자유롭게 지금 이 시대에 저게 1927년이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이 신문은 타임스 오브 인디아의 기사인데요. 2016년 3월 16일에 92%의 달리트 학생들이 현재도 학교에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안베드카르의 그 본향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아직도 불가족 천민들은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어서 늘 목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단식 투쟁 같은 거를 직접 참여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단식 투쟁이라는 것이 간디의 단식도 마찬가지고요. 음식을 안 먹지 물은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디고 삶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물론 그러다가 잘못되는 불행한 사태도 생기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식이나 금식을 할 때에 물도 못 먹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슨 중요한 검사를 하느라고 8시간 동안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마라 이러면 그 8시간 동안에 그렇게 목이 마르죠. 평상시에 안 마시는 물도 그땐 마시고 싶어지는 뭐 그런 건데 특히 물을 못 마시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2016년 이 시점에도 지금도 그렇게 개선되었으리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달리트 학생의 상당 부분이 공공장소, 학교에서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없다. 그런 기사가 나올 만큼 암베드가르의 투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인도의 인식 전환을 가져오긴 했지만 아직도 불가족 천민에 대한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 권리죠. 물 마실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거를 금지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투쟁을 전개하게 된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투쟁을 했다면 간디의 투쟁이나 네루의 투쟁, 모티랄레루 등등 민족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사진이 많이 남아있는데 암베드가르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파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 1991년에 우표를 만들면서 암베드가르를 기념해서 마하드 투쟁을 하고 물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 그림을 넣은 그런 우표가 발행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도 인도의 불가족 천민은 목마릅니다. 두 번째 권리운동은 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투쟁입니다. 1930년에 깔랄람 사원에서 처음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몰려간 거예요. 불가족 천민들이. 여러분들 각자 종교가 없으신 분도 있고 불교도나 기독교도, 카톨릭 등등 다양한 종교를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내가 기독교인인데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한다. 보통 상상이 잘 안 되는 얘기죠. 교회에 불교도를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절에 기독교인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종교인이 자기 사원에 못 간다.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양상인데 인도의 경우에는 불가족 천민은 신성한 장소나 사원에 들어오면 그 사원과 신성한 장소를 오염시킨다고 해서 힌두교라고 요구는 합니다. 불가족 천민도 힌두교다. 선언은 계속하고 있지만 사원에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우리도 사원에 가서 참가할 권리를 달라. 그런 투쟁을 1930년 3월 2일에 빨라람 사원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우리도 사원에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투쟁을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인 물 마실 권리와 그다음에 사람으로서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매가 신앙하는 대상인 신을 숭배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런 기본권이죠. 이게 인간의 그런 것들을 암베드가르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본 암베드가르의 투쟁을 잠시 정리를 해줘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물 마실 자유가 없습니다. 불가족 천민들은. 그래서 누군가가 주는 그것도 손에다가 부어주는 것을 그릇으로 받아 마실 수도 없고 손에 부어주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자신의 종교적 성서와 사원에도 출입할 권리를 받지 못한 이런 기본권들을 인도에서는 불가족 천민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암베드가르가 미국 유학에서 처음으로 기본권과 자유를 누릴 그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면서 내가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험한 이런 자유를 나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모든 불가족 천민들에게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쟁취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복과 넥타이를 입고 1927년 무렵부터 불가족 천민 운동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힝두교에서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정치적 결정권. 정치적 결정권이라는 건요. 말하자면 뭔가 우리 국가와 나에게 직결되는 문제에 나도 의사결정에 한몫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는 거죠. 그게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인도인들에게 결정권을 주겠다. 그래서 대의제를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대의제라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관리나 의원을 뽑아가지고 인도에 관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인도인도 참여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도 인도인을 임용하고 그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지방의회, 중앙의회에 인도인들을 참여시키는 과정을 쭉 독립할 때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대의제를 도입하면서 인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종파 갈등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합리성이 있는 것 같은 분리선거제지만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것이 분리선거의 실체이긴 하죠. 1909년에 인도통치법에서요. 무슬림들에게 3분의 1 정도의 분리선거권을 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우리 동네에서 5명을 뽑는다. 우리 지역구에서 그래서 5명을 뽑는다 하면 모두 그냥 투표해가지고 1, 2, 3, 4, 5등이 당선이 되는 게 일반적인 선거죠. 그런데 이 중에 2개는 무슬림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투표했을 때 힌두 1, 2, 3등과 무슬림 1, 2등이 당첨이 돼서 당선이 돼서 5명의 의원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분리선거제입니다. 그러니까 힌두는 이 무슬림인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많은 표를 가진 네 번째 사람이 있다고 쳐도 당선되지 않는 거죠. 무슬림에게 무조건 두 다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19년에 오면서 왜 무슬림에게 주냐 우리도 시크에게도 달라 시크교도들도 종교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시크에 손을 들어줬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858년, 1857년에 세포이 폭동이 일어날 때 영국이 거의 다 밀렸는데 마지막에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영국 시크교도들의 지원이었거든요. 우리도 역할이 있지 않냐. 그래서 시크교도에게도 11%인가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통치법에서 무슬림 시크들이 분리선거권을 갖게 됐어요. 자 이제 의원수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됐으면 시크교 한 명, 무슬림 한 두세 명, 그 다음에 나머지 힌두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를 받든 두 표를 받든 시크교 한 명은 반드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크교 한 명의 발언권이 생기는 거예요. 디지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거를 보고 불가족 천민들도 안베드가루처럼 자 그러면 다음번 통치법을 개정할 때는 우리 같은 불가족 천민에게도 무슬림이나 시크와 같은 분리선거권을 달라. 그러니까 10명 중에 하나 둘은 우리 주고 시크교 주고 무슬림 주고 힌도 주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분리선거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1900 원래 영국의 통치법이 지금 10년마다 개정이 됐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9년, 19년, 29년에 개정돼야 되는데 이런 분리선거권 문제 등등이 포함되어서 굉장히 난항을 겪습니다. 많은 분쟁과 많은 논란이 일어나서요. 이렇게 답이 안 나올 거면 영국에 모여서 각 종파, 각 단체 대표들 다 모여라. 모여서 니네끼리 의논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의사발혈을 할 권리가 생기겠지만 싸움할 수 있는 종파는 다 모아놓은 거예요. 커뮤니티는. 힌두, 무슬림, 시크, 불가족 천민의 상층, 힌두의 영국인 여기 혼혈 후손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안이 나올 수가 없는 원탁회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1차 원탁회의에서부터 3차까지 런던에서 원탁회의가 열렸는데 처음이 30년이에요. 1930년, 31년, 그다음에 이제 32년 말 이렇게 해서 3번의 원탁회의가 열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간디의 소금 행진 솔트마치로 국민의회는 참석을 안 했어요. 간디도 안 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의될 때 불가족 천민의 분리선거권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2차 원탁회의에 간디가 참석합니다. 그래서 회의장에 나타나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불가족 대표가 지금 안베드가르랑 누가 와 있었는데요. 니네들이 어째서 불가족 천민의 대표일 수 있냐. 불가족 천민 지휘 개선 운동을 간디가 1921년부터 했거든요. 내가 10년간이나 불가족 천민을 위해서 행동을 했고 그 뒷받침으로 국민의회가 했다. 그러니까 불가족 천민의 대표권은 국민의회가 있고 그 국민의회 중에서도 나한테 불가족 천민의 대표권이 있지 너희들이 뭐를 했는데 불가족 대표라고 여기 나와 있냐.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회의가 불가족 천민의 대표이고 내가 바로 불가족 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의 발언권이 다른 어떤 불가족 천민 대표의 발언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베드가르는 어이가 없지요.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가끔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먹을 게 없어서 배골른 사람이 많았다.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피자 시켜 먹지 그랬어. 밥 없다고 밥을 못 먹어.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배고파 보거나 그 시절에 피자가 어디 있어요. 쿠팡이츠 시켜 먹지 왜 굶었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만큼 이해의 각도가 다른 겁니다. 안베드가르는 불가족 천민으로서 그렇게 천대받고 살아왔고 간디의 경우에는 자신은 불가족 천민이 아니지만 불가족 천민을 저렇게 차별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힌두들에게 각성을 시켰어요. 그 두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다른 상황입니다. 배고프면 피자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하고 배고파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살았거나 죽은 사람도 있다는 그 현장하고는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베드가르가 불가족 천민이라는 걸 간디는 몰랐다고 해요. 초기에. 그러니까 미국 가서 학위를 받아온 사람이 불가족 천민일 수가 있겠나. 누가 자기가 불가족 천민 조금 얘기하다가 저렇게 대표로 나선 것이 아닐까라고 하다가 런던 원탁회의에 가서야 알게 됐다고 해요. 어쨌거나 본인이 대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2차 원탁회의 이후에 커뮤널 어워드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커뮤널 재정, 공동체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리선거권을 확대해가지고요. 무슬림 시크, 영인혼열, 인도 기독교인, 유럽인 불가족 천민에게도 각기 분리선거권을 준다. 이 앞에 사람들은 다 기존에 있던 사람이고요. 불가족 천민이 추가된 겁니다. 분리선거권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간디는 당시 감옥에 수담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맥도날드 위원장이 원탁회의의 위원장이자 영국의 총리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서 종교가 다른 시크하고 무슬림이 저렇게 하는 건 내가 통제 불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힌두인 불가족 천민은 도저히 분리선거권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족 천민에게 분리선거권을 준다면 나는 굶어서 죽으리라. 단식 선언을 합니다. 간디는 보통 단식 선언을 이렇게 공공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할 때요. 날짜를 정합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21일 동안 아니면 14일 동안 뭐 이렇게 날짜를 정해요. 그런데 이때 간디가 단식 선언할 때는 유일하게 데드라인이 없어요. 이것을 바꿔놓지 않는 한 불가족 천민 분리선거를 폐지하지 않는 한 나는 굶는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는 죽을 때까지 단식할 거다. 저걸 바꿔놓는다면 모를까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편지를 맥도날드 위원장에게. 그 영국의 입장에서는요. 안 된다 된다라고 본인이 결정해가지고 간디가 죽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뒷고리를 조금 내려놓죠. 그것의 한 방편이 인도인들이 니네끼리 합의해. 그러면 니네들이 합의하는 사항을 내가 억셉트 해줄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족 천민들하고 니네가 얘기를 잘 해봐가지고 불가족 천민들이 분리선거 끝까지 하겠다면 하는 거고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건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공을 인도인들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화살은 어디로 갔어요? 암베드가르에게 간 거예요. 암베드가르가 끝까지 분리선거권을 주장하면서 간디가 죽게 내버려 둘 것이냐? 분리선거권을 포기하면서 간디를 살릴 것이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때에 저수지도 개방하고 사원에 불가족 천민들 들어오라고 하고 불가족 천민들에게 길거리에서 빵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우리는 불가족 천민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말하자면 퍼포먼스가 엄청 일어났어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암베드가르가 우겨가지고 간디 죽이면 너 어쩔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암베드가르가 할 수 없이 포기를 하고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합동선거구제에 의한 유보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힌두가 10개 의석을 갖게 되면 그중에 서너 개는 선거는 분리선거로 안 하지만 그중에 서너 개는 불가족 천민에게 주겠다. 이런 유보 선거제로 말하자면 할당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 선거제로 변경하고 합의하는 서명을 1932년 9월 24일에 했습니다. 이런 사파의 모습처럼 뿐화폐기라고 뿐화협정이라고 하죠. 1932년 9월 24일. 그러니까 간디는 9월 20일에 단식을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할래 그랬는데 나흘한 거예요. 나흘하고 그 따가운 전국의 인총을 견디지 못하고 암베드가르가 손을 들고 합동선거구제에 의한 보류 의석제로 합의하는 서명을 9월 24일 날 함으로 인해서 불가족 천민의 분리 선거권은 포기된 거죠. 그런데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여기서 합동선거구제에 의한 유보 의석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분리 선거를 하면 10명 중에 2명 불가족 천민이 될 거를 유보 의석을 하면 4명 정도를 불가족 천민에게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양새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게 선거를 두 번 치러야 돼요. 힌두끼리 다 해가지고 10명 단선된 중에 10명 중에 4명의 불가족 천민을 줘야 되니까 의석을 이걸 놓고 한 6, 7명의 불가족 천민을 놓고 모두 힌두가 또 투표를 해가지고 그중에 4명을 뽑아서 의석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었다 하더라도 불가족 천민은 선거를 두 번 치러야 되잖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선거 비용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두 번이나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족 천민은. 그러면 돈 없는 불가족 천민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돈 있는 불가족 천민이 얼마나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오냐면 국민의히나 힌두 단체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 지지 세력인 불가족 천민만 당선이 돼서 1937년 선거에 암베드카르가 낙선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불가족 천민을 위한 정치 투쟁이나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신은 불가족 천민이 돼 신두 단체와 다름없는 그런 모습의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의석이 확보가 됐죠. 그래서 불가족 천민을 위한 정치적 발언권은 실질적으로 획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간디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간디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결국 두 번의 선거를 치른다는 것이 불가족 천민들에게는 부담되는 일이었고 그것도 국민의회와 같은 그런 힌두 상층계층 사람들의 지지와 지원이 없는 순수한 불가족 천민만을 위한 투쟁을 해서 힌두와 대립하는 사람들은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그런 양상으로 정치적 결정권을 획득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남은 상태였죠. 그래서 그래도 해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37년 선거에 암베드 카르는 낙선했습니다. 이후 한 번도 암베드 카르는 선거를 통해서 어떤 직위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신두들이 같이 동참해야 되는 선거에는 암베드 카르가 당선되지 않아서 암베드 카르는 하원, 록사바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요. 라지아 사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불리한 불가족 천민들 입장에서만 보면 불리한 결정이었죠. 그러나 인도의 큰 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종교적으로 무슬림, 시크교 나눠서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불가족 천민까지 별도의 집단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건 대형 투쟁을 위한 단합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암베드 카르가 분리선거권을 요구한 게 반역자라는 친영국적인 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악평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3차 원탁회의는 어쨌거나 간디도 암베드 카르도 참석하지 않고 1935년 인도 통치법은 1935년 8월에 왕실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1935년 통치법에 근거해서 1937년에 첫 총선이 벌어졌는데 이때 암베드 카르 낙선을 한 그런 양상이 전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암베드 카르가 주장한 불가족 천민의 미래를 위해서 암베드 카르가 주장한 이야기의 핵슴은 Educate, Agitate, Organize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족 천민들도 지적 수준이 높아져야 자아를 인식하고 자신들의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데 투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가족 천민들, 자식들 스스로를 다 교육시키고 그리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투쟁하고 불가족 천민이 단합해야 된다. 그래서 암베드 카르가 주장한 게 Educate, Agitate, Organize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이제 암베드 카르의 정치 구호처럼 되어 있고 이 이후에 암베드 카르가 주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당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정당들의 대표적인 슬로건으로 Educate, Agitate, Organize를 강조를 했고 오늘날 불가족 천민들이 그나마 좀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암베드 카르에 의해서 처음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활동 덕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달리트들이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암베드 카르가 강조한 Educate, Agitate, Organize 덕분이다라는 의미로 불가족 천민의 어떤 집단 행동이나 모임에 있었을 때는 이슈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암베드 카르의 사진을 앞세우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베드 카르가 늘 불가족 천민의 권리는 스스로 쟁취해서 투쟁해서 쟁취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간디리를 비롯한 나머지 상층 행동들 입장에서는 불가족 천민을 차별화한 것에 대한 책임은 불가족 천민에게 없다. 우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불가족 천민이 단합해서 투쟁할 것이 아니라 행동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상당히 합리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었으니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간디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의회의 사람들은 불가족 천민에 관심을 별로 안 가진 사람도 많지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불가족 천민이 무언가를 해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성하고 참회하고 우리를 개선시켜서 불가족 천민이라는 걸 만든 킹도들의 생각을 바꿔서 불가족 천민 제도가 없어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나머지 불가족 천민 운동을 주도한 간디를 비롯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암베드카르는 언제까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러다간 다 배고파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감나무에 올라갈 힘을 기르고 올라가서 감을 딸 권리를 갖고 그걸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불가족 천민의 오늘날 전면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암베드카르의 역량으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단합을 했고 투쟁을 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헌법기초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암베드카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것은 암베드카르와 함께 했던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여기서도 보면 암베드카르는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죠. 외국인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헌의회는 실질적으로 독립하기 이전에 1946년에 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물론 간접선거였긴 했지만 해서 299명의 의원이 재헌의회에 참여를 했어요. 헌법기초위원회는 1947년 8월 29일 독립한 이후에 구성을 해가지고 총 재헌의회의 회기는 기간은 2년 11개월 17일 동안이었고요. 11차례에 걸친 회기가 개최돼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했던 날은 165일에 달하고요. 제7차 회기부터 11차 회기까지 헌법기초에 대한 말하자면 독해를 하는 거죠. 1조 1항 이거, 1조 2항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기초한 것들을 검토해서 1950년 1월 26일에 헌법이 공포돼서 1월 26일이 인도의 말하자면 재헌절입니다. 공화국, 리퍼블릭 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날. 이 날은 실질적으로 간디와 내부가 독립운동을 추진하면서 1931년 1월 26일을 독립기념일로 정했어요. 그러나 독립을 8월 15일에 했기 때문에 1월 26일이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그날에 공포를 한 겁니다. 그런 말하자면 면밀한 역사에 대한 어떤 존중감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 재헌의회가 구성돼서 2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안베드카르가 조항조항 설명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같이 낭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헌법을 기초하고 안베드카르가 마지막에 1949년 11월 26일 날 당시 대통령이었던 라젠드라 프라사드에게 헌법 마지막 통과된 것들을 넘기는 장면이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라젠드라 프라사드가 이 안베드카르에 대해서 극찬을 한 것이 있는데 당시 안베드카르가 좀 건강이 좋지 않았나 봐요. 건강이 좋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한 항목 항목에 애정을 드리고 열심히 설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이렇게 깊은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사람이 안베드카르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이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도의 헌법은 안베드카르가 기초를 세워놓고 그것들을 사람들하고 논의하고 수정하고 해서 공포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새 인도에서 헌법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등장하면 되게 안베드카르 사진을 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1948년에 총선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헌헌법이 공포된 게 48년 7월 17일이에요. 5월 10일 날 선거해가지고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을 해가지고 5월 10일 날 7월 17일에 신속행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 두어 달 만에 헌법을 공포를 하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독립 이전부터 이미 재원회의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인도인들의 느림, 우리의 신속 이런 특성이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949년 아까 앞에서 본 사진에 26일 날 라젠다르 파라사드 대통령에게 헌법을 넘겼는데 최종안을 그 하루 전날 안베드카르가 연설을 했습니다. 이 헌법을 채택한 것에 대한 의미라든지 등등 해서 좀 긴 연설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제가 오늘 안베드카르 인생역정 얘기하면서 안베드카르 육성을 좀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많이 뒤져봤습니다만 영화로 나온 것밖에 찾지를 못해서요. 그냥 제가 여기 번역해서 이만큼 핵심사항을 붙여봤습니다. 자 이제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헌법에만 민주주의가 명시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생활에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안베드카르가 연설한 한 대목인데 이 부분만 제가 했어요. 첫째, 사회경제적 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을 빠르게 시행해야 된다. 이 헌법은 지금 정치적인 것들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체제를 사회경제적인 것에도 빨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에게라도 우리의 자유를 다 그에게 위탁해서 그의 발 아래 두어서는 안 되고 제도를 뒤엎을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누군가 한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가 만들어지던, 구강제도가 만들어지던, 양원제가 만들어지던 간에 어떤 권력이나 우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권력을 한 사람에게나 한쪽에 집중시켜서는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제 이 헌법을 공포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치적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자유평등 박해를 강조했는데 안베트카르가. 이게 서구적인 사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이 대목 때문에. 자유평등 박해를 분리해서 다뤄서는 안 된다. 1901월 26일이 되면 이제 우리 인도는 모순적인 삶이 시작될 것이다. 어떤 모순이냐. 정치적으로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말하자면 예전에는 재산이 일정 부분이 있거나 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만 투표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었어요.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 똑같아졌잖아요. 정치적으로. 누구나 내가 힘이 세니까 나는 투표 두 개 찍을래. 너는 힘 없으니까 하나도 찍지 마. 이게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 체제에서.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브라만이나 불가족 천미나 모두 한 표만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으로 평등을 이룩한다는 거죠. 이 법에 따라. 그러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결코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26일에 이 헌법이 공포되면 정치적 평등은 이룩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이라는 이런 모순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1인 1투표로 누구나 평등한 가치를 가진 개개인으로 인정이 되겠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인도의 구조상 1인 1개인 이런 가치기준을 부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도 대가족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 집단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서 카스트의 정치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사람씩의 어떤 개인의 그러니까 이기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각 개인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주의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집단주의라든지 남녀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초해 있는 이 사회가 정치적 평등만을 이루었기 때문에 상당히 모순된 삶 속에 갈등이 많이 빚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모순 속에 살 것이냐. 이러한 모순이 계속된다면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도 미태로워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인도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죠. 불가족 천민 지정카스트 제도를 하니까 그 밑에 있는 OBC들이 우리 보통 기타 후진계급 혹은 여타 후진계급이라고 번역하는 OBC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우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를 달라 이렇게 해서 집단 충돌을 하게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모순 속에 정치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은 정치적으로는 개인주의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집단주의인 이런 모순 속이 계속된다면 정치적 민주주의도 위태롭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평등에 오래 시달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의회를 통해서 제은의회를 통해서 힘들게 쌓아올린 정치적인 민주주의 체제도 붕괴되어 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평등은 이제 이렇겠다 헌법을 통해서 빨리 이것들이 사회경제적 수준에서도 평등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암베트 카르가 보기에는 지금 이 헌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선거할 때 투표권이 있을 때만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똑같은 것이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층 하층 부유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개인으로서의 자존감과 평등감과 기회균등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적 민주주의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제 정치적 평등을 이루었으니까 사회적 경제적 평등도 이룩하는 노력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암베트 카르가 했던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오늘날 암베트 카르의 우려가 현실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암베트 카르의 해안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가슴 아프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보고 있으면 아, 암베트 카르 생각대로 되었다면 오늘날 인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암베트 카르가 헌법을 만들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여기저기서 회자되고 있는 조항이 헌법 제15조예요. 15조에 보면 아래 것들과 관련하여 종교, 인종, 계급, 성별, 출생지 또는 그 중 어느 것에 의해서라도 무자격, 자격을 박탈하거나 책임을 정가하거나 제한을 주거나 이런 불공평한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강조한 항목의 A항에 보면 상점, 공공레스토랑, 호텔 및 공공유용장소의 접근 저게 왜 헌법 표시돼야 될까요? 인도의 상점이나 공공레스토랑, 호텔 및 공공유용장소의 불가적 첨인이나 하층계트는 못 들어가게 했고요. 영국인들이 지배할 때는 유색인종들인 인도인들이 못 들어가는 호텔이나 레스토랑들이 있었어요. 영국인 온리, 인거, 온리 유럽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누구나 인도인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균등을 말하자면 상점에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이 없는 데서 가져오는 건 훔치는 거지만 내가 돈이 있으면 가서 빵을 사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불가적 천민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빵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폐시켜서 평등한 개인의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했거나 공공사용을 위해서 만든 우물, 저수지, 이벽가트, 도로 및 공공장소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자는 다니고 어떤 종교자는 못 다닌다. 어떤 인종은 다니고 어떤 인종은 못 들어간다. 어떤 출신 카스트는 다녀도 되는데 불가적 천민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법 제1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뭐 우물 사용 못하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 했고요. 저수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벽가트에 다 같이 몸을 푹 담가서 견지대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불가적 천민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건 상층들이 오염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을 수 있는데 도로는 왜 들어갔을까요? 도로는. 불가적 천민은요. 길거리를 걷는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여기 떴어요. 여기 떴는데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죠. 그럼 이 시간에 불가적 천민이 이리 걸어가면 이 도로에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해가 이쪽에 떠 있는 시간에 불가적 천민은 이쪽 도로를 못 걷게 하거든요. 도로 오염되면 상층 힌두들이 다닐 수 없다고. 그리고 이쪽에서 해가 저녁에 이쪽에 가 있으면 불가적 천민들이 이쪽으로 걸어다니면 그림자가 이리로 지겠죠. 그러면 그 시간에 여길 못 다니게 해요. 불가적 천민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이쪽 길로 못 다닌다. 오후에는 이쪽 길로 못 다닌다라는 무원의 압박이 있는 거죠. 그랬다가 잘못하면 이제 몰매를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로 및 공공장소 개인의 우리 집 앞에 불가적 천민 못 오게 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내 땅이니까. 그러나 국가가 재정을 지원했거나 공공사용을 위해서 만든 도로나 공공장소에 해가 이쪽에서 비치니까 불가적 천민은 이 시간에 공원 이쪽으로 못 들어온다. 이런 규정들을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기 우리나라 헌법에 상층 공공레스토랑 이런 조항이 있겠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은 그만큼 불가적 천민이나 하층 카스트들을 차별하는 불화만 중심주의라든지 상층 카스트 중심주의에 대한 쇠기를 박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인종구 다 당연히 뭐 그렇지 조건을 둬서는 안 되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니까. 한데 그 밑에 달려있는 이 A항, B항을 보면 불가적 천민이나 하층인들 얼마나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적 천민이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돈 있으면 밥 시켜 먹을 수 있는 건데 못 들어오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곳들이 있지만 헌법에서는 분명하게 평등권을 강조하는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계급에 따라 얼굴이 흰 사람인지 황색인종인지 흑인종인지에 따라서 들어가고 못 가고 하는 공공장소에 대한 규제를 철저히 막겠다는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어떤 예전에 천락 공동체 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한 마을 사람들이 다 한가족이었으니까 이렇게 공동체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10인, 10색, 100색인 시대잖아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각각 등 도체인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나 이런 옷을 입었거나 간에 누구나 다 하나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런 개인으로서의 가치보다 어느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활동 범주를 제한하거나 특권을 주거나 하는 이런 공동체주의가 발응을 하면 정치적 민주주의 체제도 흔들리고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인식 자체가 붕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와 B가 싸웠다.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A가 잘못했냐, B가 잘못했냐. 이거 따지면 되는데 A는 힌두냐, 무슬림이냐. B가 힌두냐, 무슬림이냐. 이게 힌두, 힌두끼리 싸웠을 때는 개인의 싸움으로 끝나요. 그러나 힌두하고 무슬림이 싸웠다. 좀 있으면 힌두하고 무슬림 단체가 붙어서 패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런 공동체의식에 대한 경계를 암베드 까레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불가족 천민을 비롯한 하층카스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헌법 자체가 지정카스트 할당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 공동체주의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게 오늘날 정치적 카스트의 정치화 그다음에 하층카스트의 집단대모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요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가려면 철저히 개인주의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모순들이 헌법에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겼거나 어떤 옷을 입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각각의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치를 담은 헌법 안에 일부 공동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할당제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것은 암베드 카르 생각에는 한시적이었어요. 50년 후에 폐지한다. 그 사이에 불가족 전민들이 어느 정도 교육받고 향상되면 이러한 할당제는 폐지한다는 생각으로 집단주의를 집어넣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 보면 어떤 법은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만들어진 법 없애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거기에 혜택 받는 사람들이 절대로 손을 내려놓지를 않고요.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집권해야 되는 사람들도 그 법을 폐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독립 75주년이 됐는데 지금 이제 지정카스트 할당제 폐지한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카스트가 없어지기를 카스트 구분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만든 보호장치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에 공동체주의를 일부 허용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암베드카르가 이 재원의회에서 메루와 함께 추진한 것이 이제 힌두 코드빌이라는 거예요. 힌두 법안인데요. 말하자면 인도는 세속주의 국가를 택했는데 무슬림도 시크도 힌두도 다 종교적으로 종교적 민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통일민법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세속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어 통일민법을 바로 채택을 하면 무슬림 전통이 일부 훼손되고 힌두의 전통이 일부 훼손될 때 이 집단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슬림들의 민법을 인정해줬어요. 종교 민법을. 그러니까 힌두도 힌두 민법을 받아들이되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자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힌두 코드빌입니다. 그래서 힌두 코드빌을 재원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안건으로 채택해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당시 의장이었던 라젠드라 뿌라사드는 이런 의도에 안건 채택에 극력 반대했습니다. 재원의회는 헌법만 만드는 것이지 하위법들을 만들으라고 만들어진 의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재원의회에서는 헌법만을 논의하고 이런 민법들은 독립 이후에 말하자면 영국 지배하에서 일어난 선거에 의한 재원의회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1인 1두표를 반영한 인도인들에 의한 대표성이 약하죠. 그러니까 1952년에 이제 첫 총선을 치르면 그 의회에서 다뤄라 민법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로와 암베드카르가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보와 반동 사이의 갈등의 상징이 되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불합리한 힌두 민법의 여성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일부 다처제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바람직한 근대화된 민법체계를 갖추자라고 얘기하는 네로와 암베드카르를 하고 나머지 힌두 보수 받을 사이에 온갖 논란이 벌어졌던 게 힌두법안 논쟁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통일민법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죠. 우리나라 같으면 옆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민법체제가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그러나 거기는 종교법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무슬림 민법, 힌두교의 민법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면에서는 어찌 보면 그것이야말로 공평하고 평등한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통일민법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의회에서 많은 논란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암베드까르가 얼마나 비판을 받고 고생을 했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아우마드 의원이 일어나서 암베드까르를 비난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까마트라는 의원이 암베드까르가 제시한 힌두법안은 거의 스무리티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우마드의 얘기는 원래 체계로 보면 베다가 맨 위에 있고 거기서 게시서인 쓰루띠가 나오고 그 스무리티 범주 안에서 스무리티가 나오는 거죠, 법전등이. 이런 체계인데 지금 스무리티라고 암베드까르가 내놓은 것을 까마트가 스무리티라고 얘기했지만 스무리티 위에 있는 슈루티에서 나와야 되는데 슈루티에 그런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베다의 암베드까르가 제시한 법안들이 그러면 베다 어느 계열에 속하냐? 안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스무리티도 아니고 슈루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5의 베다다. 그래가지고 리그베다, 사바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 기본의 4개의 인도에 있는 베다 위에 이건 닥터 안바베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급이다, 이게. 그런데 이 제5의 베다라고 하는 닥터 안바베다는 4개의 베다의 권위에 다 도전하고 4개의 베다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을 싹을 무시한 그런 처사다, 이런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 닥터 안바베다라는 비난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많은 논란이 일어났지만 결국 재원의회에서는 힌두법안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배드가로도 내로도 굉장히 낙담을 했는데 그 이후에 1955년부터 시작해서 힌두법안을 재산상속법, 후견인법 이런 식으로 결혼과 이현법으로 나누어서 1950년대 후반에 다 개별법으로 통과를 시키게 됐어요. 이 인도 법안 논쟁에서 가장 큰 핵심 요소로 떠오른 게 뭐냐면 일부일처제예요. 일부일처제. 인도의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여자들을 고난에 빠뜨린다. 그리고 한 남자가 여러 여자하고 결혼하고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죽으면 이 4명은 과부로서 홀로 평생 수절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죽으면 남자는 또 결혼하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체제를 고쳐서 남녀 평등으로 가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남편이 아무리 여자를 학대해도 여자들은 두 번 결혼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 학대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려면 그런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원의회에서 헌법의 조항을 넣을 때에도 정치적인 평등성은 사람들이 대부분 쉽게 통과시켜서 박수 쳤어요. 올소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의원의 문제라든지 여성의 뭐가, 가정의 뭐가 이게 나오면 그때부터 논란이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힌두법안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온갖 난리, 우리 식으로 하면 난리법석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남성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여자들은 어차피 일생에 한 번 결혼했다. 그리고 한 번 결혼하는 단원제였다. 일부일처제를 단원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결혼했다. 남성들은 여러 번 결혼했는데 이제는 남성도 한 번만 결혼하라고 하면서 예전에 여자가 단원제로 살 때 이혼 얘기가 1도 안 나왔는데 왜 남편이 한 번만, 남자가 한 번만 결혼하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이혼권까지 줘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단원제로 살 때는 이혼 규정이 안 필요했는데 남자가 단원제로 살면 이혼 규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 시작해서 힌두법안 논쟁이 아주 심각한 갈등으로 그래서 모든 진보적인 사람들의 발언과 모든 반동적인 사람의 갈등이 다 표출돼서 어떤 학자는 논문에다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쓰셨던데 그런 만큼 이제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닥터 안바베다 소리까지 들은 안베드까르의 이야기를 힌두코드빌이라는 것은 바로 이혼을 쉽게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혼의 권리를 여성에게 주는 것과 동시에 남성도 똑같이 이혼 권리가 있으니까 잘 됐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버리고 또 이혼하고 나는 오늘 이혼하고 내일 결혼할 수 있겠다. 남성들에게 좋은 체제 아닙니까? 라고 비아냥거린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베트카르가 정말 이 힌두법안에서 절망과 또 낙당과 이것이 아주 정말 본인이 정신적인 이런 것들은 이 근대주의 사회에 근대적인 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전근대적일 수 없고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가족 천민에 대한 차별의식을 버릴 생각이 1도 없는 이 체제에 대해서 정말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굉장히 악화됐고요. 그래서 결국 안베드카르는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이 안베드카르가 정말 왜 개종을 했을까라고 얘기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베드카르가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개종할 이유도 없었겠죠. 카스트 제도 철폐와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추구해서 누구나 개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안베드카르에게 있어서는 그간의 역정에 낙담과 낙담이 낙담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마트 투쟁했고 물 마실 권리 달라고 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아직도 상당수의 학생들이 물을 자유롭게 못 마시잖아요. 불가족 천민이 사원 출입권 투쟁했어요. 1931년에 커뮤니널 예정 발표돼서 불가족 천민 분리선거권 준다니까 간디가 잔식 시작했잖아요. 그때 모든 사원이 문을 열었어요. 불가족 천민 다 받아들이고 왔다 가라. 그리고 꾸나 협정 맺고 나니까 다 못 들어오게 하고 정화 의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목마르고 내가 믿는 종교 사원에도 못 들어가는 이러한 절망감이 있었죠. 그리고 역사적 처음으로 하층카스트가 독자적 정치 권리 대표 선지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꾸나 협정으로 좌절했고 그것이 불가족 천민에게 더 유리한 것이라고 힌두들이 얘기했지만 결국 불가족 천민을 위한 정치적 활동가들은 다 낙선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본인의 심리적 상태를 겪게 됐습니다. 그때 1935년에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글에서 연설을 한 내용인데요. 연설한 내용을 글로 만들어 놓은 거죠. 1935년에. 여기에 보면 나는 힌두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차별이 심한 힌두로 죽지는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나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힌두교로 계속된다면 나는 힌두교도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힌두들에 의한 불가족 천민의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힌두법 제정 논의에서 여성의 결혼과 상속에 관한 법 만들면서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재산권을 분배해야 된다. 그러면 여자는 친정에서도 분배를 받고 시댁에서도 며느리로서 분배를 받고 두 가지로 재산 상속을 받는데 남자만 분리한 거 아니냐. 남자의 권리를 뺏어서 여자에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면서 여기서도 엄청 낙담을 하고 결국 재원의회에서 힌두코드는 개선하지 못한 상태로 개주 중이다가 1955년부터 인도 여성, 힌두 여성 결혼법 이런 걸로 했는데 법적으로는 이혼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평등하게 유지가 됐고 일부 일처제가 확립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성의 권리가 증진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성의 결혼과 상속에 관한 가족법 통과시키려다가 좌절하게 됩니다. 이 좌절한 극대의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합니다. 독립인도의 첫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안베드카르가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런 불합리한 법 하나 개정을 못하는데 내가 법무부 장관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연설에 보면 개정의사를 계속 드러냅니다. 그런데 안베드카르가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구체화시킨 50년대부터 시작해서 시크교, 무슬림, 기독교 등등에서 자기네 쪽으로 개정하라는 손을 많이 내밀었습니다. 그 사이에 안베드카르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1950년 11월 16일에 붓다 혹은 칼 마르크스라는 연설을 했어요. 내가 왜 붓다를 택해서 분류로 개정을 했고 가장 평등하고 하층계급을 위한다는 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밝힌 붓다 혹은 칼 마르크스라는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 보면 일단 시크교, 자이나교 등등이 있지만 사실 시크교, 자이나교라는 건 인도 전역에 고루 퍼져 있는 종교라고 보기는 어렵고 좀 몰려있죠. 그런 의미에서 제외되지 않았을까 평등을 이야기하면 시크교도가 훨씬 선진적으로 평등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루랑카르라는 거 아시죠? 시크교 사원에 가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전부 한자리에 앉아서 같은 음식 먹는 거. 사실 불교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먹거든요. 스님 따로 드시고 우리 신도들 따로 먹고 드죠. 그런 걸로 봐서는 시크교가 훨씬 더 평등의 입장에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시크교, 자이나교를 제외하고 불교를 택하게 됐고요. 왜 마르크스주의를 택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이 1950년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하면서 일으킨 폭력사태가 만연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가 하측면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계급갈등 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결국은 폭력주의로 가고 있다. 나는 폭력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도 거부를 하고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10월 14일에, 1956년 10월 14일에 수십만 명을 이끌고 어딘는 20만 명, 어딘는 60만 명, 숫자가 정확하지 않아서요. 수십만 명이 함께 개종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 개종을 했는데 이건 정서는 아닙니다. 10월 14일을 왜 선택했냐. 왜 10월 14일이어야 했느냐라는데 불교로 개종하면서 인도에서 불교가 전면에 나섰던 시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불교가 탄생한 국가이지만 아셔카 왕이 불교 정책을 취했다고 하는데 역사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셔카 왕이 즉위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형제 사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주변의 왕국들, 깔린가 왕국을 정복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사상자를 일으켰어요. 그게 즉위 8년이에요. 그 이후에 깔린가에서 일어난 참상에 대해서 참회하면서 더 이상의 폭력적 전쟁을 하지 않겠다. 불교로 개종하면서 불교의 다르마 정책을 취하겠다 라고 선언한 때가 10월 14일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서 정설은 아닌데요. 그래서 아셔카 비자야 다사미가 10월 14일이기 때문에 10월 14일을 선택했다는 설이 있기는 합니다. 뭐 가능성은 있겠죠. 아셔카 왕에 대한 불교로의 개종과 그다음에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가는 마르크스주의를 부정하고 불교로 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말이 안 되지는 않는데 아직 정설화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개종을 했습니다. 자 이 개종식 사진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따가나 사원에 이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 내외가 나란히 재혼한 부인이죠. 부인 죽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란히 꽃을 바치면서 하는 그런 개종식의 그림이 있고요. 이 사진은 개종식에서 찬다라마니로부터 개를 받는 숙예한다 그러죠. 보통 개를 받는 그런 모습이 10월 14일날 이런 사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메드카르는 10월 14일날 개종을 하고 12월 6일날 사망했기 때문에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불교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안베드카르를 따르는 사람들이 불교로 개종하는 개종식을 해마다 거행을 하는데 그거를 저지하는 그런 세력들과 충돌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1956년 12월 6일에 사망했고요. 1967년 4월 2일에 이런 국회의사당 앞에 안베드카르 동상을 재막했습니다. 억압받는 민중들의 구원자 바바사이버 안베드카르 박사 변호사 경제 척박사 이런 글이 써있다는데 제가 이 글을 찾으려고 혹시 심은하 선생님 이거 어디서 이거 밑에까지 있는 그림 글자 잘 써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세요. 이게 어딘가 써있는 글을 제가 가져온 건데 직접 여기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매년 이제 12월 6일이 되면 안베드카르 기념의 추모 모임이 일어나는데 이건 2014년에 지금 이제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후죠. 그래서 안베드카르 59주기 기일 추모 모임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안사리 부통령과 묵해르지 대통령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디 총리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안베드카르 말고는 넥타이 맨사랑 안 보입니다. 그죠? 다 말하자면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서구적인 의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윈도식의 개량된 옷들을 입고 있는데 안베드카르마 여기 동상에도 양복에 넥타이를 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거는요. 예전에 김우조 선생님이 번역하셔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놨을 때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복사를 해놨던 그런 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시입니다. 옴푸라카슈발미끼의 시고요. 77년에 쓴 건데 김우조 선생님 번역한 대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밀림을 잘라내고 상간을 일궈내고 장물을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질입니다. 수로를 내고 우물을 파고 수도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목마릅니다. 전쟁도 하고 영터도 획득했고 나라도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예입니다. 두 손에는 끝없는 힘 가슴에는 인내 머리에는 신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는 비나 가시를 심지 않고 다만 현연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가총 이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바뀌었죠. 천지개벽할 만큼 사회가 바뀐 거잖아요.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굶주리고요. 수로도 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계속 목마르고 영터도 확보했고 독립도 이뤘는데 계속 노예적인 상태죠. 그리고 뭐 이렇게 신념을 갖고 투쟁하고 이래봐야 비난을 겪기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시나무새도 아니고 가시나무를 내 가슴에 품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접촉하면 상처가 날 것처럼 다 불가촉시한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시인데 암베드까르를 생각하면 이 시가 제일 먼저 제가 떠올라서 여기 김우조 선생님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일단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암베드까르의 상징성은 진정한 차별과 억압의 실체는 영국만 우리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고 상침카스트도 그 대상이라는 거죠. 극복할 대상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상침카스트도 극복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권은 문말실 권리 자유로운 사원출입권 이런 건 인간의 기본 권리인데 이것도 우리는 얻지를 못했고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힌두들은 자꾸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네들이 고쳐야겠다고 그러는데 암베드까르는 교육하고 단합하고 걸개하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생각했을 때 개인주의의 근거에서 간디는 자꾸 천락공정체로 돌아가자고 했잖아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봤을 때 평등한 개인주의를 목표로 해야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고 산업화된 아주 힘있는 인도를 만들 수 있다. 인도의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투쟁을 했지만 결국 좌절해서 평등사상을 선택한 것이 개종의 계기가 돼서 불교도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베드카르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서 스리랑카에서 불교를 인도로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불교 운동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암베드카르의 상징성으로 양복과 넥타이를 삼은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암베드카르의 저항의식이 이 양복과 서구식 양복과 넥타이에 잘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 유념하시고요. 어려운 시절이지만 좀 더 나은 시절에 대면 강의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